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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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크, 대박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제가 감염에 비 왔는데. 우와. 뭐야? 우와. 아니, 바로 앞에 가 강연해. 우와. 뭐야? 아, 우리 지금 왔다, 지금 왔어. 어떻게 날씨가, 날씨 요정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야. 정식인데요, 진짜? 그런데 비가 너무 좋아, 봐봐. 절벽이 있어요. 산 떨어지면 강원도 참 좋더라고. 진짜 자연이다. 자, 아름다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이기 이곳 도심을 벗어나 신비로운 자연을 즐길 수 있어 트렁크 캠핑 하글의 성지로 불리는 광탄리 캠핑장입니다. 우와. 너무 좋죠. 광탄리. 산이 있고 앞으로 강이 있고 배산임수, 나는 진짜 여기 묻히고 싶어. 완전 명당 몇 자리, 몇 자리지. 몇 자리 보러 가신 거예요? 이게, 이게. 이 캠핑에서 보통 저희가 트렁크 캠핑을 꾸미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왔죠.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. 한 번 넣을 때. 풀 세팅. 아, 참. 장작까지 준비를 해 오셨네요. 그럼요. 그럼 지금부터 노동하셔야 되고. 하리야. 고, 고, 고. 고, 고, 고. 자, 자, 고, 고. 자, 일단 다 꺼내세요. 꺼내고. 제가 노동류에 맞는 노래를 딱 쓸게요. 노동요. 노동요야? 네, 노동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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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리 움직여요. 이게 딱, 이게 딱이지. 하리야, 하리야, 하리야. 하리야, 하리야, 하리야. 쉬지 말고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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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. 쉬지 말고 움직여. 하리야.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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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. 나도, 나도. 저, 저, 저. 잠깐, 잠깐, 잠깐. 너무 좋겠다. 아, 응원에 맞게 하는 거예요? 니 이만 나면 쳐야 돼. 하하하하. 여유거든, 여유. 아, 좋다. 아, 여유를 가지다가. 아, 진짜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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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계속 뛰어야 돼. 개발 뛰어내죠. 개발, 개발, 개발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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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아, 일 엄청 많이 했어, 진짜. 저런 힘들지, 저런 힘들지. 앉아요. 아, 이 정도 안은 타입이야? 원하네, 원하네? 어, 쉴 때는 또 푹 쉬고. 캠핑 때는 그냥 아무 생각하면 안 돼요. 맞아요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앗, 빨리, 빨리. 아, 또 와, 또 와, 또와. 뜨거, 뜨거, 뜨거. 뜨거, 뜨거, 뜨거. 뜨거. 아, 또 와, 아, 또 와. 신이 내린 날씨야 신이 고고 아 너무 웃겨 아 잘하시네 캠핑하시는 분들은 저런 과정 차체도 되게 즐기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텐션이나 보통 커플들이 호캉스 많이 가잖아요 사실 캠핑이 커플들에게 진짜 좋아요 영국 허더스필드 역시 영국 영국가 있는데요 캠핑이 커플들에게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집에서 좀 멀리 어디론가 떠나는 그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둘만 있다는 고립감 세 번째는 우리 둘을 방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유로움 이런 요소들 때문에 실제로 캠핑을 가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진지한 대화를 편하게 꺼내게 된다고 해요